아휴, 간도 크다. 아, 왜 살인을 덮었을 생각을 하노? 우리가 진작에도 아닌 거 알았지만 이제 다 된 거지? 네. 정말 끝난 거지? 네. 뭐가 끝이야? 그 바닷가에서 죽었노. 누가 죽였노? 그거 밝혀내야 끝이 나지. 안글라. 응, 그렇지. 너지? 너, 너 때문이야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우리 인숙이가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너 때문이라고. 너, 너, 너. 너 청구살인 없자라며, 어? 우리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인숙이랑 같이 도망치게 해줬더니 이게 무슨. 너 이 새끼. 너, 너 대체 뭐야, 어? 아이고, 이런 말을 이래. 괜찮아. 괜찮아? 뭐가, 뭐가 괜찮아? 너, 너 어디서 튀어나와서 우리 인숙이를 때려. 네가. 언제부터 우린데? 아빠랑 내가 언제부터 우리냐고. 다 옛떤 분이잖아! 아니. 나 때문이야.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맞고. 왜? 네가 왜? 산하가 나 같아서. 기댈 부모도 없이 아무한테도 마음 안 열고 웅크리고 있는 게 참고 있는 게 버티고 있는 게 나 같아서. 지켜주고 싶어서. 지켜주고 싶어서.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? 인숙이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.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. 그동안 많이 아팠냐. 힘들었냐. 미안하다. 그거 한 마디면 돼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